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대싱디바 서포터즈로 활동하게 되어서 오늘은 이렇게 네일 팁을 한번 붙여보려고 합니다 이건 프리스피립 이런 제품이고 이거는 화이트 샴페인이라는 제품인데 오늘은 이걸 붙여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손목에 이런 큐티클 라인이 있거든요 이 큐티클 때문에 잘 안 붙는 경우도 있어서 이걸로 큐티클 리무빙 펜 이 제품으로 큐티클 제거를 해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큐티클 밀어내는 게 편해요 주변에 발라주고 밀어내고 주변에 발라주고 밀어내고 엄청 간편하게 큐티클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티클 정리는 간편하게 다했습니다 베싱디바 매직프레스 플러스는 딥 40개랑 미니파일 1개 우드 스틱 1개 프랩패드 2장이랑 사용설명서 1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네일팁을 붙여줄 건데 네일팁 크기를 먼저 골라주도록 할게요 이 네일팁마다 이렇게 이 부분에 번호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대보고 자기 손가락에 번호를 적어두면 나중에 팁 붙일 때 엄청 간편하게 붙일 수 있어요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이 순서대로 일단 정렬을 먼저 하는 거예요 전부터 끝자리 숱자까지 흑이네요 일단 정리를 먼저 안해보고 이것도 이렇게 대봤을 때 옆면에 너무 남으면 붙였을 때 모양이 안 예쁘고 팁이 너무 많이 나와있으면 지속력이 좋지 못하니까 딱 알맞은 걸 찾아가지고 붙이는 게 좋아요 저는 일단 디자인을 이렇게 했고요 13,9,8,9,5 여기도 동일한 숫자로 구성을 했어요 일단 이 프랫패드로 손톱에 유수분을 다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붙여볼게요 이 부분이 이렇게 되게끔 완성했죠? 한 번 완성했죠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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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완성 다 끝났어요 이렇게 손톱만 했는데도 손이 엄청 길어보이고 엄청 예뻐요 진짜 진짜 마무리로 끝에 마감이 안 좋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 파일로 갈아주고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미죽 튀어나온 게 있어서 이 부분을 좀 갈아줄게요 진짜 완성 진짜 진짜 끝 오늘은 이렇게 네일 콘텐츠를 한번 찍어봤고요 또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완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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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